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. 임무 지점은 어디지? 선광기사 멋지게 등장! 저도 싸울 수 있어요! 사자의 영광이야! 두렵지 않아. 엑스타리버, 나에게 힘을! 뿌린을 쓸어버린다! 수록한 드래곤의 분노! 보스는 준비됐나? 네, 이 정도면! 너무 느리잖아! 영광을 위해 싸운다! 선광기사! 멋지게 등장! 모두를 얼리라구요? 알겠어요 얼음 결정에 참켜져라! 지금 저런 거도 잊지 않았어 1. 수는 중... 히앗! 진짜는 불쏘! 영광을 위해 싸운다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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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앗하게 온 다이로 오빠! 히앗! 히앗 Catalunya cancelled 용사가 또 악마를 물리쳤다! 용사가 또 악마를 물리쳤다!